야담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언니와 오라버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인들은 잔치가 있거나 어떤 행사에 참가할 때 머리에 길게 땋은 가발을 첨가하여 둥글고 크게 보이도록 큰 머리로 장식하는데 이 머리를 하고 눕게 되면 그 잘 다듬어진 머리가 망가지고 다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부인들은 이 머리로 단장하고는 눕지도 못하고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한 전라감사가 부친은 연세가 많아 사망하고 여든에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마침 이 노모의 생신을 맞아 잔치를 열고 인근 고울의 관장들 부인과 친척 부인들을 모두 초청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초청된 부인들이 모두 모였는데도 어쩐 일인지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 방관 부인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곧 행사를 주관한 부인이 어린 기생을 불러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판관 부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나보다 내가 급히 판관 관사로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급히 달려가 보라고 했다 명령을 받은 어린 기생이 급히 달려 본부 내아로 들어가 살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조용한 게 인기척이 없었다 기생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방을 두리봉거리는데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만히 닫혀진 문 앞에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판관 대감이 바지를 벗은 채 엎드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배 밑에 부인이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두 다리를 벌린 채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 치켜들고 반드시 누워 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부인은 잘 손질해 만든 큰 머리가 망가질까 조심하며 누워서 두 손으로 목을 받쳐 머리가 방바닥에 닿지 않게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도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두 눈을 감고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황홀한 표정으로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보였다 기생이 소리 없이 가만히 돌아나와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뒹굴면서 배를 움켜쥐고 웃으니 모여있는 부인들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기생이 목격했던 모습 그대로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니 여러 부인들도 모두 웃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오늘의 주인공 즉 생신을 맞은 감사의 노모는 귀가 어두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외들 모두 웃느냐고 물었다 이때 한 부인이 차마 바른대로 아래지 못하고 어린 기생이 실수를 해서 웃는다고 얼버무려 대답하니 감사한 모친은 눈치를 채고 자기만 따돌린다면서 막 화를 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늙었다고 날 바보 취급하는 겐가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감사한 모친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알아듣게 하려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전주 판관 부인이 가마를 타고 와서 내렸다 판관 부인이 마루에 오르면서 들으니 방 안에서 자기 얘기를 크게 설명하고 있기에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노부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에 감사한 모친은 엎드린 판관 부인을 붙잡아 일으켜 자기 가까이에 앉히고 얼굴과 머리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행사를 한바탕 치르고 왔는데도 어찌 이 큰 머리가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정한가 참 신기한 일이네 나도 옛날에 영감이 살아계실 때 생신 잔치에 몸을 다 치장하고 막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영감이 끌어다 눕히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다 내 그때 장식된 큰 머리가 망가져 그것을 다시 고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네 판관 부인은 어떻게 하고 왔기에 빨리 왔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단정한가 정말 기특하기도 해라 장한 일이네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황홀한 정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옆에서 이 환경을 보고 있던 부인들은 입을 막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 날은 온통 이 화재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맹시성을 가진 한 재상이 밤마다 부인이 잠든 틈을 탔어 살그머니 여종의 방으로 가 즐겼다 이것을 알고 있던 부인이 하루는 거짓으로 자는 채 하며 코를 돌고 있으니 남편은 부인이 잠든 줄 알고 살짝 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부인이 곧 일어나 뒤를 밟아 따라가니 남편은 여종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재상은 자고 있는 여종의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더듬고 만졌다 이때 혼하게 자던 잠을 깬 여종이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대감은 절병 떡같이 하얗고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서 이 못생기고 누추한 종을 왜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이 불평에 재상은 웃으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너를 절병 떡 먹을 때에 곁들이는 갓김치로 생각하고 왔단다 귀찮게 여기지 말고 맛있게 먹게 해줘 뒤따라갔던 부인은 이 말에 마음이 상해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계속 방문 앞에 서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곧 일이 시작되는데 남편은 자기에게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감이 고조되는 것 같았고 여종 또한 나이가 조금 들어 아주 신맛 단맛을 다 느끼며 즐기는 것 같았다 부인은 화가 났지만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자는 채 했다 이를 끝낸 재상은 여종 방에서 나와 마루 앞 섬돌 위에 앉아 잠시 고조되었던 감정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때 차가운 돌기운이 아랫배로 숨이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재상은 곧장 부인이 자는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며 배가 아프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모른 체하고 코를 골았다 재상이 변소에 가서 설사를 하고 한참 앉아있다가 방으로 돌아오자 계속 자는 체하며 살피고 있던 부인이 남편을 향해 풍명스럽게 내뱉었다 대감은 늙어 기운이 쇠약해 그렇게 자주 설사가 나고 복통이 심한데 왜 그 맛도 없는 갓김치를 매일 뺨 드십니까?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부인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부인 부인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구려 그 갓김치를 어떻게 알고 있네 그려 학원은 민망한 듯 크게 웃었다 그러고 며칠 뒤 한 번은 비오는 날 밤이었다 부인이 잠든 것 같아서 재상은 또 소리 없이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여종 방으로 가려는데 비가 심하게 내리니 재상은 곧 부옥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들고 나와 쓰고서 여종의 방으로 갔다 남편이 방을 빠져나갈 때부터 뒤를 팟던 부인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역시 남편이 들어간 여종의 방문 앞에 서서 가만히 방 안의 소리를 엿들었다 그랬더니 여전히 남편은 왕성하게 여종과 잠자리를 하는데 능숙한 여종의 조종이 재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 슬그머니 질투가 났다 내 영감을 한 번 크게 혼을 내주어야지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는 기척이 나자 다드 및 방망이를 들고 안방 문 안쪽 벽에 기대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재상이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들고 있던 방망이로 재상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바가지를 내리쳤다 머리 위에 바가지가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나니 재상은 깜짝 놀라 문 밖에 털썩 주저앉자 한동안 몽하니 정신을 잃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보니 주위에 개진 바가지 조각이 널려있기에 재상은 이렇게 짐작을 했다 옳거니 오늘도 부인이 자지 않고 내 뒤를 밟아 따라왔었구나 허면 이 바가지 조각들은 그렇지 부인이 바가지를 무엇으로 내리친 게 분명하지 이와 같이 추리한 재상은 털털 털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모습을 몰래 살피고 있던 부인은 웃음이 나왔지만 억지로 참으며 모르는 체하고 누워서 자는 것처럼 이불을 쓰고 있었다 재상은 누워있는 부인 곁에 앉아 부인을 흔들어 일어나라고 하면서 말했다 부인 우리 집이 곧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대감 자다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부자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재상은 대감 대감 한 대감 남이 남이 오랫동안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해 진급하여 의금부 도살하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집에는 수시로 많은 손님이 찾아와 굽실거리며 인사올리고 사람들이 모두들 대감을 받들어 존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편이 유명해진 모습을 본 부인은 갑자기 남편 몸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밤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기에 가만히 물었다 여보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몸도 커지는가 보죠? 애교있게 묻는 말에 남편은 부인이 그냥 해보는 말로 알고 이 말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예사로 들으며 그렇고 말고 재상에 맡은 임무가 막중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모두들 받들어 모시니까 몸이 커졌다고 봐야지 이렇게 해답했다 부인은 남편 몸이 커졌으니 당연히 그 잠자리하는 연장도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더 커졌으리라 생각하고 잔뜩 기대하면서 잠잘 시간을 기다렸다 자리에 누워 남편이 잠자리를 하면서 그 연장을 자기의 오목셈 속에 접속해 넣는데 남편의 연장은 그 전보다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종일 손님들에게 시달리느라 피곤해서 그 힘이 예전보다 더 약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부인은 크게 고대했던 기대가 무너져 화를 내면서 물었다 여보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잔뜩 기대했는데 지금 당신의 연장을 보니 1푼도 더 커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힘이 약해졌으니 왜 그렇소? 조금 전에 한 마리 거짓이잖소? 그제야 남편은 아내가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지느냐고 물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보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것은 나와 경쟁 상대인 친구들이 가장 잘 느끼고 내 이 연장이 커졌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만 첩은 매우 민감하게 잘 느끼고 남편의 알아듣기 이 말에 부인은 더욱 화가 났다 내가 못 느끼는데 첨년이라고 어찌 커진 것을 첨년은 어디 특별한 옥문을 가지고 있답니까? 아내의 퉁명스러운 말에 남편은 크게 한 번 웃고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여보 잘 들어요 남편의 관직이 높아지면 법률에 의해 그 부인의 직급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벼슬이 높아져 몸이 커진 만큼 당신의 직급도 높아져서 당신 몸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따라서 커졌답니다 그러니 내 연장도 몸이 커진 만큼 분명히 커졌지만 당신의 옥문 역시 커진 당신의 몸만큼이나 따라서 넓어졌으니 둘이 함께 커졌는데 당신의 넓어진 옥문이 내 연장 커진 것을 어찌 느끼겠소? 남편은 다시 한 번 웃고는 얘기를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첩은 당신과 달라요 남자가 아무리 관직이 높아져도 첩은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니 그 몸이 그대로 작은 상태로 있어서 옥물이 좁아 남자에 커진 물건이 들어가면 금방 훨씬 커졌다는 것을 잘 느낀답니다 여보 당신의 설명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말을 알듯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가만히 생각해 보는 동안 기분은 점점 고조되어 매우 흡족하게 느껴졌다 조선 초기 세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 크게 도왔던 신숙주가 고부군의 한 기생을 사랑했다 그래서 신숙주는 그 기생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4년 동안 함께 살다가 좀 실증이 나자 고향으로 내려보내 놓았다 그런데 며칠 안 되어 그 기생에 대한 주문이 퍼졌다 이 기생이 고부로 내려가자마자 서울에서 내려간 한 훈신의 서자 한시와 깊은 정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한신은 세금으로 받은 배 즉 진공포 8981을 고부에 실어다 놓고 이 기생을 만나 놀다가 마침내 그 배를 모두 싣고는 기생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 한신은 기생의 그 능숙한 잠자리 기능에 매료되어 평생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들어 놓은 재물이 거의 바닥나자 혹시 재물이 다 떨어지면 기생이 자신을 냉배할까 걱정되어 기생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는 기생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겪어보았을 테니 내가 겪었던 남자들에 대해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순번을 매겨보아라 옛 나으리 소첩이 순서대로 이름을 부를 테니 붓을 잡고 종이에 써내려가십시오 기생의 서슴없는 대답에 한신은 자기 이름을 첫 번째로 부를 것이라 짐작하고 종이를 펼치고 붓을 잡고 엎드리니 기생은 베개를 베고 반드시 누워서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잘 들으십시오 장성고을 아전이청이 단연 갑이고요 광주에 사는 무인 임만손이 그 다음 을입니다 그리고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4년 동안 신세를 졌으니 신숙주 대감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 신숙주 대감을 병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은 교생 박명춘과 영남 손님 오피리 그런대로 각각 정과 무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한신은 의리상 자기 이름을 첫 번째로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부르지 않으니 실망하여 예야 더욱 계속해 불러보아라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재척했다 이에 기생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말했다 아 참 물어보았다. 이에 기생의 대답은 이로 했다. 그야 당연히 잠자리를 잘해주시는 순서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 기생은 한 씨를 쳐다보면서 웃었다. 이 말을 들은 한 씨는 이미 가지고 들어온 재물도 다 떨어지고 이튿날 짐을 모두 버리고 종 하나만 데리고는 기생집을 나섰다. 그래서 서울로 오는 동안 거린 신세가 되어 밥을 얻어먹으면서 겨우 집에까지 왔다 한다. 백문 밖에 사는 권진사는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공부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놀러 다니기만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마천처럼 세상을 유람하는 풍취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는 전국을 두루 돌아다녀 안 가본 곳이 없었으며 명산대청과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은 모조리 찾아갔고 어떤 곳은 두세 번 가기도 하였다. 그가 어느 날 춘천 기린창에 갔는데 그날은 마침 장날이었다. 권진사가 주막에 앉아있는데 양잎을 쓰고 소를 탄 어떤 사람이 주막에 오더니 그곳에 주모에게 물었다. 저 방손님은 어떤 양반이오? 주모가 말하였다. 저분은 서울에 사시는 권진사님 입지요. 전국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저희 집에도 세 번이나 오셨기에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저 양반이 잘하는 게 있어? 풍수지리하게 꽤 통달하셨지요. 그럼 내가 혹시 저분을 좀 모셔갈 수는 없겠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잠시 뒤 주모가 방에 들어가 권진사에게 고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첨지가 진사님의 재주를 듣고 지금 진사님을 모셔가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진사님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권진사는 주막에만 며칠을 있어 심심했기에 바로 대답했다. 이곳에서 멀지만 않으면 한 번 놀고 오는 것을 내 어찌 마다 하겠소? 이에 첨지라는 자가 와서 권진사를 뵙고 말하였다. 제가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을 타고 왔으니 잠시 누추한 제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권진사가 물었다. 첨지의 집이 이곳에서 몇이나 돼요? 이곳에서 삼십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소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첨지는 복비를 잡고 뒤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정오 무렵이었다. 타고 있던 소는 바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대략 삼사십리쯤 갔을 때 권진사는 첨지에게 물었다. 영감께서 사시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리쯤 온 것이오? 팔십리 정도 왔습니다. 권진사는 몹시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지금 이곳까지 거의 백리를 왔는데도 마을이 아직도 멀리 있다니요? 그럼 어째서 처음에 삼십리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영감은 나를 속에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막주인은 내가 삼십리쯤 되는 마을에 산다고만 알지 내가 진짜 사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권진사는 마음속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와버린 터라 그냥 가기로 했다. 마을로부터 삼십리 정도 나오자 그 후에는 계속 깊은 상과 골짜기였다. 낙엽은 사람 정강이까지 차올라 했는데 그 사이에 단지 작은 길 하나만 나있었다. 오후 세, 네 시쯤 되자 첨지가 소를 멈추며 말했다. 잠시 내려서 욕이나 하고 가시지요. 권진사는 소에서 내려 물가에 가서 앉았다. 미리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물을 떠서 마신 뒤 다시 소를 타고 갔다. 해는 이미 소산해지고 시간은 황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뒤 멀고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나자 첨지가 왔네 라고 크게 소리쳐 대답했다. 권진사가 소의 등 위에서 보니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모두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이 횃불을 가지고 권진사와 첨지 가는 길을 인도했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어렴풋한 가운데 한 큰 마을이 있고 닭과 개 짖는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곧 어떤 집에 도착해 소에서 내려 문 안으로 들어가니 방과 창이 정교하고 깨끗하였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앞이 탁 튀어 널찍하였으므로 산골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마을을 푸루 살펴보니 인간은 이백여호 되는 것 같았고 앞에 펼쳐진 평량은 그 덕시 펼쳐져 있는데 모두가 기름진 땅이었다. 그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자 이시별이라고 하였으니 이곳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밖 무릉도원이었다. 또 벽을 사이에 둔 태여석간의 방에서는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려 물어 보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놀지 않고 주경여독하며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이었다. 권진사가 팔도를 두루 유람하면서 소원이 무릉도원을 한 번 보는 것이었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천지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귀신이십니까?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천지가 놀라서 말했다. 진사님 어째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십니까? 나는 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대에는 경기도 고향에 살았는데 우리 증조부께서 마침 이곳을 찾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친과 외가 친척을 통틀어 따라오고 싶어했던 삼십여우가 따라왔지요. 일단 이곳에 온 후에는 세상과 연을 끊기로 하고 경서 몇 건과 소금 양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 먹을 것을 해결하였고 결혼은 이 안에서 해결해서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이제 마을에 집만 200채 가까이 됩니다. 먹고 있는 것이야 이 안에서 농사 짓고 배 짜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도 소금 같은 것은 어찌하십니까? 진사님께서 어제 타셨던 소는 하루에 200여리를 갑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이곳에 오실 때 데려온 소가 새끼를 낳은 것인데 이처럼 잘 걷는 소가 매년 한 마리씩 태어납니다. 이웃 마을에 다닐 때는 이 소를 타고 가서 소금을 사옵니다. 산에 노루 사슴 뱃돼지 사냥이 있으니 그 고기를 먹고 산 주변에 벌꿀통 300여 개를 치고 있는데 주인이 없이 서로 양보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첨지가 소년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권진사님을 모시고 물고기나 좀 잡아오거라. 그 소년들 중 어떤 소년은 겨와 쭉 정의를 어떤 소년은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를 가지고 일제히 한 연못에 모였다. 물 속에 겨를 풀어놓고 그것이 아래로 가라앉아 소년들은 일시에 몽둥이를 가지고 수영하며 내리쳤다. 조금 지나니 한 잔아 되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무슨 고기냐고 묻자 목며고라고 하였는데 붕어와 비슷하였으나 흰 비늘이 있었다. 권진사는 한 달가량 그 마을에 머물며 모든 것을 구경하였다. 그 마을을 떠날 때 첨지는 거듭 부탁했다. 이 마을은 춘천도 또 낭천도 아닙니다. 이 어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몇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사람들이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셨던 것도 다 인연이니 이 산을 나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마십시오. 권진사가 말했다. 나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첨지가 말했다. 쉽지 않을 것이오. 쉽지 않을 것이오. 권진사는 산을 나온 이후 늙도록 집에서 머물며 매일 탄식하였다. 내 평생에 한 번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일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였구나. 김국간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여색을 좋아해 늘 여정의 방에 드나들면서 재미를 복원했다. 하루는 한낮에 그 여정과 함께 집 귀싼 환적한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도 기분이 좋아서 이웃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여보게 나 오늘 대낮에 여정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로 했네. 하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다. 대낮에 여정과 만나 사랑을 나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슬그머니 샘이 나고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내 근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구경을 해야지. 이러고 그가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미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했다는 시간에 김국간이 여정과 함께 술과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았다. 김국간은 마음이 급해 앉자마자 곧 여정을 껴안고 옷부터 벗기려고 했다. 그러자 여정이 두 손으로 떠밀면서 왜 이렇게 급히 서두세요? 배가 고픈데 음식부터 먹고 숨을 좀 돌린 다음에 하기로 해요. 라고 말하면서 옷근을 움켜쥐었다. 음식 먹는 동안을 어떻게 참아? 먼저 사랑을 나누고 천천히 음식을 먹어야지. 어서 내 말 들어. 김국간은 여정을 억지로 껴안고 옷을 벗겼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여정의 옷이 거의 다 벗겨졌는데도 여정은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옷을 움켜쥔 채 음식부터 먹자고 우겼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알몸이 다 되었는데도 서로 붙잡고 승강이를 하면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었다. 나무위에 숨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는 그들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쉽게 잘 될 일을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참다 못해 내려다보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국가니 자네 참 답답하구먼 왜 자꾸 고집을 부리나 그 애가 하자는 대로 음식부터 먹고 했어도 벌써 몇 번을 끝내고도 남았어 이 바보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불씨 나무위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두 사람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급히 주섬주섬 벗을 집어들고 함께 도망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서서히 나무에서 내려와 두 사람이 두고간 술과 안주를 배부르게 먹고 천천히 내려왔다. 이 얘기가 세상에 퍼지니 그 뒤로 고집센 사람을 가리켜 김국간의 고집이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한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조참이란 행사가 있었다. 즉 한달에 네번 새벽에 궁중에서 열리던 행사인데 이른 새벽 모든 대신들이 모여서 임금이 나와 앉으면 인사를 드리고 국정에 대해 임금이 지시를 내리며 또한 대신들도 임금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아뢰었다. 이 행사가 이른 새벽에 개최되기 때문에 조참이라 했다. 내금이 이 표설에 있던 유시 성을 가진 관원이 새벽 조참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 여러분 조참이 자주 있어 집이 가난해질 것 같아서 큰 걱정이랍니다. 아니 가난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하면 식사를 열어보내서 그렇단 말이오? 유시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했다. 곧 유시가 웃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로 했다. 조참이 있는 날이면 새벽 첫 닭이 울 때 일어나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하지 않소?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때이면 일어나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아내가 술을 마련해 두었다가 따끈하게 데워 마시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값이 들어 가난해진 단말이오? 그러면 그 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게 아니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마련해 주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얼근해서 나오게 되는데 마침 주상께서 참석하시지 않아 권정으로 조참을 빨리 마치게 되면 모였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문제지요. 아니 그러면 집에 돌아가 다시 잠을 더 자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오? 참 걱정도 팔자네 그려. 그래서 왜 가난해진 다는 거요? 안 내 말을 더 들어보구려. 집에 도착해도 아직 날이 밝기 전이고 술 기운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관복을 차례차례 벗으면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면 얼근한 술김에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기분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 말에 모두들 일리가 있다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래서 살그머니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아내의 몸을 더듬는데 손에 닿는 감촉이며 아내 몸에 여러 부분들을 쓸어내리는 그 느낌이 보통 때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 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때 애정놀이를 하면 고조되는 정감은 보통 때보다 몇 배에 달하며 또한 아내가 더욱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참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반드시 술을 사와서 준비했다가 마시고 가라고 강요한답니다. 그러니 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에 이렇게 늘 술값이 들어가게 되니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능청맞게 해악을 섞어가며 하는 유시의 얘기에 듣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배를 움켜쥐고 뒹굴면서 웃더라. 옛날 이야기로도 전해오고 일제시대 이야기로도 전해온다. 전남 강진군 선정면 태동이라고 하는데 형제가 살았다. 성은 강씨다. 하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당부하기를 그저 우애있게 지내라.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이상 저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너희 형제들. 그저 집이 화목하려면 남의 집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두 며느리가 의좋게 살아라. 그런다면 내가 마음 놓고 죽겠다. 호하였다. 물론 형제와 동선은 그럼하고 하였다. 동생은 이제 분가를 했다. 논 열일곱 마지기하고 밭 사천평하고 집하고 사서 분가를 해준 것이다. 그만하면 살만한데 문제가 생겼으니 동생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어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닌 바람에 목숨은 가까스로 건졌으나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기 위해 뭐든 하고 살아야 하건만 동생은 학자라 고된 일을 못하는 체질인데 그래도 어디 가서 품을 팔아 산다고 사는데 비가 온다 치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 굶고 그러다 보니 처자식 굶는 일이 부잣집 밥 새끼 먹듯이 하였다. 그래도 형에게 손을 벌리지는 못하였다. 풍가 나올 때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수는 달랐다. 형님 모르게 쌀도 주고 찬도 주고 옷도 주었다. 그런 형수는 얼마나 인정이 많은가 언제까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없었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다 하루는 형수가 찾아왔어. 아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시오? 아 형님 생일이 아니오? 왜 내가 모르겠어? 내가 형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가 나온 사람인데 어찌 형님 생일을 모르겠어? 라고 하였다. 앉은 자리는 어머니 뱃속 바로 태도 같고 포도 같다는 말이니 문자 그대로 동포라는 말이다. 형님이 열 달 있었던 그 어머니 뱃속에서 동생이 또 열 달 있다 나왔다는 실로 아름다운 말이다. 그 아무날이 장날 장날 이니까 지게를 짊어지고 장에 간다고 하고 장에 오시면 내가 장을 보아드리리다. 쌀하고 누룩 석작 하고 뭐 고기 하고 여러가지 장을 보아줄 테니까 집에 지고 가서 술을 내리시오. 쌀하고 누룩 하고 술을 내서 대승 두 대가량 독하게 술을 내려 온기병에 담아가지고 그 아무날 형님 생일이라고 대접을 하시오. 며칠이 지나 그 아무날이 되자 형님 내외가 저녁을 먹고 나니까 동생 내외가 조카들 하고 들어와서는 형님께 생일 축하한다고 하니까 형님이 놀래서는 아 무엇을 이리 장만해 가지고 왔는가 간구한 살림인줄 내가 다 아는데 하여간 고맙네 어서 들어오게 이리하여 푸짐한 생일 잔치가 벌어졌다. 다들 우에 있는 형제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형님은 기분이 참으로 좋았다. 형수는 얼른 부엌에 가 저녁상을 보았다. 술이 오가며 취해서는 방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웃도 다가고 시동생 내 식구도 다갔다. 형은 코를 골며 깊은 잠이 들었다. 그러기를 기다리던 형수는 장문을 열고는 논문서며 반문서며 다 꺼내서는 방바닥에다 여기저기 헤쳐놓았다. 그리고는 형이 잠이 깨기를 기다렸다. 깨어보니 도둑이 왔나 싶었다. 아내의 말로는 이 형이 시중에 여러 사람 앞에서 논밭 문서를 꺼내 흔들면서 자기만 자기만 잘 살면 뭐하냐 동생도 잘 살아야 우애가 있고 지하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하신다며 재산을 뚝 반으로 잘라 동생을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늘리고 모은 재산인데 막 이웃 앞에서 호기당당하게 형제간 우애를 말하던데 누구 속이 뒤집히는 줄은 모르고 아이고 제가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 안자고 쭈그리고 앉아서 당신이 잠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웃에게 물어봐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뭐 나한테는 절은 하지 말아요. 형제간 우애가 제일이라고 하고 나하고 상의도 없이 객기를 부린 형님에게나 골백번 절을 하구려 흥 그러자 형은 이왕 그리 된 것인데 무엇을 그리 노염을 타느냐고 형수를 다일렀다. 형수는 그제서야 노여운 얼굴을 불면서 일어나서 춤을 동실동실 추었다. 이만한 형제간 우애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만하지 않은가. 한석봉이 어려서 글씨 공부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한석봉의 결심과 노력도 훌륭하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뒷바라지가 더욱 더룩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감동을 준다. 한석봉이 어머니 덕분으로 우준이 공부하여 처음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어느 날의 일이다. 이날 한석봉은 큰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어느 기름가게 앞을 막 지나려는데 기름병을 든 한 소년이 참기름 다 떠넣지만 주세요 하고 외쳤다. 한석봉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기름을 사려면 의뢰 가게 안에 들어가야 할 텐데 소년은 밖에서 기름집 높은 다락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락 창문이 열리더니 주인의 얼굴이 쑥 나타났다. 지금 바쁘니까 거기서 받으라면서 말이다. 기름집 주인은 커다란 기름항아리를 바깥쪽으로 번쩍 쳐들었다. 대체 어쩔 셈일까? 한석봉은 호기심이 일어나 길에 선소년과 다락위의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윽고 주인이 항아리를 기울이자 소년은 기름병을 떠 바쳤다. 다음 순간 세상에서 호기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높이가 3길이나 되는 다락위 항아리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마치 한올의 실처럼 되어 곧장 기름병 좁다란 주둥이 속에 말려가듯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 기름병에 거의 찼을 무렵 그것이 가위로 잘리듯이 뚝 끊어졌는데도 놀랍게도 기름은 한 방울도 땅에 흘러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주인이 이제 됐다. 가거라. 아래서는 소년이 기름값은 외상이와요. 하더니 쪼르르 달려갔다. 한석봉은 눈이 휘둥그려진 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슨 여술이라도 구경한 듯한 기분이었다. 허참 놀라운 솜씨다. 그 높은 곳에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름병에 넣다니 많은 연습이 없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렇다면 저 주인에 비해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한석봉은 똑같은 생각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한낱 기름장수의 일이지만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하고 자신의 글씨 솜씨가 새삼 부족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부터 한석봉은 문을 닫고 들어앉아 다시 글씨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다. 소년 시절보다 몇 곱절되는 결심과 노력이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무심코 보아 넘기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노력한 한석봉은 지금도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다. 부재학 이병태가 임금님의 명을 받아 경기도 동쪽과 강원도를 암행어사로서 순찰하게 되었다. 강원도 홍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읍래와 거리가 십리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홍천은 순찰구역이 아니었기에 이병태는 그냥 지나가려 하였다. 그리하여 한 마을 앞에 도착했는데 몹시 배가 고파 어느 집 문 앞에서 밥을 구걸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왔다. 남자가 없는 집이라 무척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데 나그네에게 줄 밥이 있겠습니까? 이병태가 물었다. 남편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자가 말했다. 알아서 어디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바로 이읍의 이방인데 요망한 기생에게 홀려 어머니를 박대하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며 뿐임없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자 방안에 있던 노파가 말했다. 며느라 무슨 이유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남편의 흉을 보느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이병태가 그 모습을 보며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읍내로 들어가 이방을 찾아갔다. 마침 시간이 낮 5시 였다. 이방의 집에 들어서니 이방이 마루 위에 앉아 점심밥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는 기생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이병태는 마루가에 퍽 걸터 앉으며 말했다. 나는 한양에서 온 과객이오.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밥 한 그릇 얻어 여기라도 떼울 수 있게 해주시오. 그 당시는 전국에 흉년이 들어 조종에서 쌀을 나누어 주어야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다. 이방은 한참 동안 이병태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종을 불러 시켰다. 조금 전에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쑤던 죽이 남아 있느냐? 있습니다. 이방이 말했다. 이 거짓놈에게 그 죽이나 한 그릇 주어라. 조금 있자 종이 술 지개미와 쌀결을 넣어 끓인 죽 한 그릇을 가져와 이병태의 앞에 던졌다. 이병태가 분노하여 외쳤다. 그대가 비록 넉넉하게 살고 있다 한들 한낱 이방일 뿐이고 내 피로 구걸하고 있다 한들 양반이다. 양반이 내가 밥을 구걸하면 그대는 먹던 밥이 아니라 새로운 밥을 지어내놓거나 먹던 밥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짐승들이 먹고 난 찌꺼기를 사람에게 주다니 이 무슨 행패냐.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병태를 바라보다 욕을 했다. 내놈이 양반이면 어찌하여 사랑방에 있지 않고 이따위로 돌아다니느냐. 지금은 흉년이 심하여 이 죽도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굽는데 내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방은 축사바를 들어 이병태를 때렸다. 이병태의 이마에서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온몸에 죽이 깨언더 졌다. 이병태는 분통함을 참고 그 집에서 나와 그대로 아메오사 출동을 외쳤다. 마침 그 음의 사또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곡식을 횡령하여 서울로 보낸 것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사또는 봉고파직당하고 이방과 기생은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 한 여자의 원망이 한 음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옛날에 한선비가 가난하기 이를 대없어 아침저녁 기니를 걱정하는 형편인데 홀아버지에 대한 효성만은 지극했다. 아버지 황갑이 다가와 잠도 못자고 걱정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 아들 못지않은 효심을 가진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다. 황갑이란 60년 만에 돌아오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경사스러운 날인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제 머리를 팔아서 조촐한 황갑상을 마련하려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그리 하구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커피 준비하다 보니 황갑날 저녁 늦게서야 음식상을 마련하여 노인 앞에 놓고 아들 며느리가 절을 하고서는 꿇어 앉아 아버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상위의 노인 쌀밥에 고깃국에서 술까지 있는 것을 보더니 죽거리도 없는 집에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옷이 없어 몇 해 전 3년 상이 난 제 애미 상복을 입었고 며느리는 수건을 쓰고 있어 벗어보라고 하니 비운이 스님 모양 머리를 빡빡 깎은 게 아닌가. 그러니 황갑상은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판 돈으로 차린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노인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차린 아들은 얼른 아버지의 황갑을 축하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며느리 또한 우울해하는 시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노래에 따라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노인의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 그저 길게 탄식만 하고 있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숙종이 미복 차림으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로 다니다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됐다.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상복을 입은 상재는 노래를 부르고 비근이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여인은 춤을 추고 있는데 음식 상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노인은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탄식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인지라 상재를 불러 물었다. 그랬더니 그 상옷을 입고 있는 젊은이가 이리저리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왕은 그들의 효성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선비 얘기해 그래 글 공부는 했소이까 하고 물으니 예 글은 좀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아무날 과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보는 게 어떻소이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 그리하여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서 보니 이게 웬일인가 시재가 상가 승무 노인탄이니 말이다. 그러니 이 선비야 자기에 관한 일이니 쉽게 써서 올렸지만 다른 이들이야 알턱이 있어야 쓰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이 선비는 장원 극제를 하여 호울수령을 하면서 더욱더 효도하며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조선조 선조 때 임진왜란 중 언제인가 충무공 이순신 장부는 우리 전함을 전라도 진도에 있는 벽파정으로 직결시켜 놓고 외선들이 쳐들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장부는 갑자기 전함 배에 명령을 내려 명랑 앞바다로 이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장졸들에게 술과 안주를 나누어 주고는 명령을 내렸다. 장졸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단검 한 자루씩을 가지고 그것으로 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춤을 추고 싶은 자는 마음껏 춤을 추어라. 그러니 장졸들은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닌데 축제부터 벌이는 것 같아. 의아한 표정을 지우면서도 어쨌든 명령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배전을 단검으로 두드리면서 오랜만에 마음껏 놀았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져 피로가 오자 병사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에 쓰러져 자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벽역이 되어 날이 밝아지자 배전에는 피가 낭자하고 사람의 손이 수없이 잘라져 있는 게 아닌가 모두들 깜짝 놀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니까 명랑으로 이동하기 직전 진을 쳤던 벽파정 근처에는 완전히 깨지거나 또는 거의 다 부서진 외적의 배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려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장절들은 이게 어찌된 일일지 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는 것이다. 장수가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병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옛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당나라의 예시에 독을 가진 용인 동룡이 숨어있는 곳은 항상 물이 막다는 구절이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제 벽파정을 보았더니 진토로는 매우 좋으나 물이 너무 맑아서 예시에 있듯이 동룡이 진을 이리로 옮긴 것이다. 아 그랬더니 역시 거기에는 동룡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진을 쳤던 외선들을 저 지경으로 박살을 낸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벽파정에 진을 친 다음 헤엄 잘 치는 자들을 보내어 우리 배에다 구멍을 뚫고 우리 군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사이에 배에 불도 지르려고 몰래 배 위로 올라오려다가 배전을 두드리는 우리 군사들의 당검에 손목이 잘리어 바다에 떨어져 죽었느니라. 그러니 모든 장절들은 이순신 장군의 지혜에 혀를 내둘렀다 한다. 옛날 조선조 영조 때 아메오사로 이름을 떨친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혐풍에 사는 곽씨들이 효자가 많다고 해서 혐풍에 들렀다. 그때가 마침 저녁때라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두막 집이 하나 있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터봉머리 총각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나무를 부려놓더니 지게를 갖다 두고 마루에 턱 걸터앉는 것이다.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안노인이 아 글쎄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고 신발과 벗어내더니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총각은 손끝 하나 까딱 안하고 늙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박 어사는 저런 부녀자식이 어디 있나? 현풍은 효자가 많다고 이름이 나고 효자 연료의 정문도 많은 곳인데 어찌 저런 부녀자식이 있단 말인가? 라고 주물거리면서 그 총각을 불렀다. 다 큰 녀석이 늙은 어머니가 땀을 닦아주고 발을 씻겨주어도 너는 손 하나 까딱 안고 어머니한테만 시키니 이런 부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예 손님한테는 제가 하는 것이 대단히 불효하는 것 같이 보이실 테지요 그러나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 하나를 바라보고 사시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해주시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사시니 어찌 어머니가 낙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파고사는 듣고 보니 그렇구만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래 그래 부모의 낙을 막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말고 라고 했다고 한다 새색시가 시집이라고 왕원이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신랑은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달렸고 시아버지란 사람은 골란 양반에 까지껏 초실하고 사랑방에서 양반다리를 꼬고 앉아 오가는 선비들 다 끌어모아 밥주고 술주며 살림만 축내고 있었다 조상한테서 문전옥답 토실하게 물려받았지만 매년 한자리씩 팔아치워 앞으로 사원연이면 알거지가 될 판이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에 갔다 집에 오니 사랑방에 시아버지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었다 이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나스로 삼당같은 머리를 싹둑 잘라 머슴에게 건네며 그걸 팔아 술과 고기를 사오라 일렀다 그걸 받아든 머슴은 사색이 되어 사랑방으로 가 시아버지에게 보였다 사랑방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글친구들은 슬슬 떠나고 시아버지는 혼자 남아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벌벌 떨고 있는 모슴에게서 머리카락을 싼 보자기를 빼앗아든 며느리는 저작거리로 나갔다 돌아오는 며느리의 손에는 삐약삐약 우는 병아리 서른 마리가 들려있었다 며느리는 손수 닭집도 짓고 도랑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이며 정성껏 키웠다 봄이 됐을 땐 그간 족제비와 병으로 죽은 몇 마리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병아리들은 토실하게 자라 중딱이 됐다 가을이 되면 수탁도 팔고 암팔기 낳는 달걀도 팔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장보러 왔던 친정 아버지가 찾아왔다 며느리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는 신이 났다 이야 사돈 오셨다 딱 한 마리 잡아서 술상 좀 차려라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족살 한쯤을 쥐고 마당에 뿌리며 구구하자 닭들은 놀라서 화다다 울타리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다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왔다 살떡에서 쌀을 한쯤 쥐고 나와 뿌리며 구구 외치자 닭들은 장떡대로 지붕으로 날아올라 도망쳐 버리는 게 아닌가 구구를 계속 외치며 닭들을 귀쫓느라 구덩이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질려 시아버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저녁 나절 닭장에 들어오면 잤겠다고 닭장 안에 쌀을 뿌리며 구구 외치자 닭들은 모두 마당 옆 감남으로 올라가 가지에 앉아 밤을 셀 작정 인거라 결국 사도는 빈 입으로 떠나갔다 시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이놈의 닭들 다 잡아버리겠다고 악다구니를 써왔지만 며느리가 머리 잘라 산걸 그가 어쩌겠는가 이튿날 시아버지가 마실까구 없을 때 며느리가 겉벌이를 마당에 뿌리며 호이호이 외치자 닭들이 몰려들어 그녀 발밑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것이었다 현명한 며느리는 닭들이 모이를 다 먹자 훈련시키는 걸 잊지 않았다 부지깽이로 닭들을 후려치며 구구하고 외쳤다 구구소리를 듣자마자 닭들은 주랭랑을 쳤다 후에 이의를 안 사람들이 박장 대서를 하였다고 한다 어떤 효자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기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지극했다 그런데 그런데 홀어머니는 귀여운 아들이 남에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조금만 눈에 거슬린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회처리를 들어 모질게 때렸다 그리하여 이 효자 소년은 예의바르고 착하게 자라 청년이 되었고 거의 어머니의 회처리를 맞질 않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효자 청년이 어머니 눈에 거슬리는 작은 잘못을 하게 되자 냉큼 나가 회처리를 가져오너라 라고 호령을 해서 갖다드리니 어머니는 그에게 바지를 걷고 목심위에 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아 그런데 어려서도 매를 맞으며 울지 않았던 이 효자가 자꾸 우는 게 아닌가 그러자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지금껏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내가 웬일이냐 그러자 효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전에는 어머니가 회처리를 때리면 무척 아팠지만 저를 잘되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이라 고맙게 생각하고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의 기력이 쇄하시어 매가 아프지 않으니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한 고울에 떡을 좋아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떡집 앞을 지날 때면 늘 안으로 들어가서 떡을 사먹고 나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양반이 직접 상행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루는 남색 창의를 잇고 붉은비를 가슴에 두른 채 역시 떡집에 들어가서 떡을 사먹고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몰래 나왔다 이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새 사돈과 땅 마주쳐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사돈이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사돈이 어찌 떡집에서 나오십니까 이에 노인은 부끄러워하며 사실대로 대답했다 예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배가 고프던 차에 마침 떡집이 있어 들어가 먹고 나오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부인은 다음과 같이 일러주는 것이었다 영감처럼 연세도 있고 지위도 높은 양반이 떡집을 드나들다 새 사돈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술을 마시고 나온다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가게를 드나드는 일이 보기 좋은 일은 아니나 그래도 떡보다는 술을 마셨다는 게 나은 편이지요 부인의 말에 노인은 앞으로 그렇게 말하겠다면서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사돈을 만나는 바람에 당황하여 그만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며칠 후 노인은 다시 덕집에서 떡을 사먹고 나오다가 또 그 사돈과 부딪혔다 이때 역시 사돈이 어떻게 덕집에서 나오느냐 곰으로 노인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젓하게 대답했다 예 사돈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사돈이 다시 묻는 것이었다 술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드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쑥 대답했다 오늘은 한 개밖에 마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한 개라는 말로 또다시 떡을 사먹은 게 들통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다 이와 같이 노인은 새 사돈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는 떡집을 드나들지 않았다 뒤에 노인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니 모두들 배를 쥐고 웃었다 국사 무쌍 한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물 국사란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인물을 뜻하고 무쌍이란 두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즉 국사 무쌍이란 한 나라에 둘도 없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옛날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 패권을 겨루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의 군대에 한신 이라는 무장이 있었다 그는 본 뒤 항우의 부하였는데 한신의 생각이 번번이 항우에게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에게로 온 것이었다 승상 소환은 한신의 뛰어난 재능을 뜨뜨로 보고 몇 번이나 유방에게 한신을 청구했지만 유방도 그를 등용하려 하지 않았다 진이 멸망한 후 유방은 한중왕으로 봉해져 도성인 남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한중왕이라고 하니 듣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유방에게 주어진 영지는 깊은 산과 계곡을 몇 개나 넘어가야 하는 벽지였다 중국의 산은 우리나라의 산과는 다르다 그 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첩첩 산중을 군사들은 지진 맥진 넘어가야 했다 그러니 도망가는 병사들이 나올 수밖에 병사들은 자꾸 수가 줄어갔다 한신도 더 이상 유방 곁에 있어 보았자 별뼈족한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병사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 한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소사는 한왕인 유방에게 이야기할 틈도 없이 도망치는 한신을 뒤쫓아갔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잘못 알고는 유방에게 승상 소아가 도망쳤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 유방은 몹시 화가 났다 승상이 도망을 쳤다니 유방의 양팔이 잘려져 나간 것과 같았다 그런데 이틀 후에 소아가 돌아왔다 유방은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소아에게 소리쳤다 승상까지 도망을 치다니 아니 저는 도망을 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자를 쫓아갔었을 뿐입니다 한신이라는 남자를 도망친 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지만 승상은 아무도 쫓아가지를 않았다 그런데 한신이라는 자를 쫓아가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다른 자들은 얼마든지 도망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다릅니다 한신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인물입니다 벽촌에 한항에 머무를 생각이시라면 또 몰라도 천하를 다툴 생각이시라면 그 남자 외에는 달리 큰일을 함께 도모할 인물이 없습니다 승상의 말을 듣고 있던 유방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상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럼 한신이라는 자를 장군으로 삼도록 하지 장군정도로는 그럼 대장군은 어떤가 그제서야 승상 소아는 근절을 하고 유방 앞을 물러나왔다 소아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 대장군으로서 정권을 취게 된 한신은 그 후 차례차례 훌륭한 전략을 전개하여 마침내 유방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현대에는 딱히 군인이나 장군의 국한에서 쓰이기보단 그냥 여러 분야의 인재들에게 부루 쓰는 말이 되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